아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죽게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사나 주구나 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사나 주구나 주를 위하여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요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죽게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다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최고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최고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만이 자신과 사탄과 또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참된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승리자로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 사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기도의 사람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요 참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답을 얻고 참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로 힘을 얻고 또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죽게 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5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기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게 피하는 사람 다윗은 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게 피한다는 이 말은요 다윗에게 위기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오타할 때 피하게 되어집니까 내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피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 또 사건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요 다윗처럼 예술사를 붙잡고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주님께 피하는 시간 이 시간이 주님께 보호받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랬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맡기고 피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지만 이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하며 주께 피하는 사람은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른 시간이지만 지금 이 시간이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성공 비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응답을 받았고요 또 다윗이 결국은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성공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만의 비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성공적인 삶이 나왔어요 성공적인 그만의 비밀 그 속에서 참된 성공적인 삶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아스를 물리치기도 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다윗은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노년 시절에는 왕으로서 크게 성공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성공 중에 성공은 성정 건축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다한 그런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글과 찬양도 뛰어나서요 성경 10편의 절반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계속해서 성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의 비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하여 아침에 죽겠어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침에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아침에 기도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아침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만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다윗의 기도 응답자가 되어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이 아침이란 말은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기도는 내게 있는 문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기도는 인마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또 깊은 기도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답을 다 얻어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기도 또 말씀 속에서 드리는 언약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귀한 송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송도에게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모든 일과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송도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봄사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평상시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었잖아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여하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기에 기도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주셨고요 다윗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신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